대전유성구가 전국지방다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아 2년 연속 일자리 우수 기간에 선정됐습니다. 군은 높은 청년 비중을 가진 인구 특성을 활용해 도시형 로컬푸드와 전문 퇴직자 지원 등 창의적인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수상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사업비 8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으며, 군은 이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.